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 영민아 뉴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하천이 지금 범람하고. 도로가 통제되는 곳도 많다고 하고요.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열차 지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서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좀 일찍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 우산 들고 이렇게 또 타면. 그러니까요. 비닐 없애서 우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오늘 출근길에 좀 덥고 습하고 기분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즐겁게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버스 안에서도 또 그리고 택시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요.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요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나경원 후보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어제 cbs 주간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죠. 나후보로부터 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뭐냐. 지난 2019년에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는데 이때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이 넘게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냐면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 어떻게 답변했나요? 네. 나경원 후보는 그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본인 사건이었지 않느냐라고 맞받으면서 설전이 이어진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유무조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반박을 했고 토론회 직후에도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의 리스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고양시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기적이고 불안하다.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는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공동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 당직자뿐만 아니라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잖아요. 그 당직자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나와서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가 날 정도로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후보 다 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는데 불법적 청탁을 받고도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당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차별 총기 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면서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을 섞으려고 하겠느냐. 입 리스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선을 넘는 발언들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해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가 걱정이 된다. 비열한 짓이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패스트트랙 사건 그때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킨 그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이고 정치재판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의 공수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래서 이걸 정치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그건 공수취소했어야 될 법무부 장관의 의무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 사태를 보시는 당원분들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기소가 됐는데 좀 정치사건 아닌가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회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19일부터 아마 전당대회에 투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또 이를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 기존의 여권 해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김 여사를 편드는 사람들은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면 김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범이 되는 거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고 횡령이 된다 반환을 하면 그렇게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하니 김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이 염치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당당하면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방송토론회에서 내 후보가 모두 검찰 조사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당당하게 조사받고 심경을 이야기하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경원 후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윤상현 후보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제3의 장소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게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실 혹은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김 여사 측 변호인과 만나서 이런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접 조사를 하되 소환조사 출석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가능할 걸로 보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석이 비공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이 명품백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 내부에서 그 규칙이 있잖아요. 지난번 조국 대표 조사할 때 그걸 없애서 포토라인을 없애서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으로 와도 비공개 소환이 될 텐데 또 제3의 장소까지 간다니까 이게 또 어떤 야당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민생위기 극복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사법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뿐만 아니라 미합의 쟁점 법안들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25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를 개의하라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미합의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응할 수가 있죠. 24시간 만에 토론을 종결하면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렇게 맞붙은 겁니다. 지금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할 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의석수에 따라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 토론이 된 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필리버스터는 소수자를 위한 제도인데 진짜 소수자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니까 다수자가 24시간으로 줄이는 거. 이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힘자랑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제도는 제도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좀 놀랐습니다. 방송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촉구했어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중재안을 꺼내든 건데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좀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범국민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중단을 또 야당에는 방송사법의 원점 재검토 또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18일 본회의 25일 본회의 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당 여야 모두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면서 신중한 입장 보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 소식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 재난방송까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밤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70mm 안팎 그러니까 거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도 오늘 새벽 3시 반을 기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지금 많은 지역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하천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정말 출입은 피하시고 호우피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비 언제까지 오나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이 수도권 충청에 많게는 200mm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북 경북에도 150mm 이상 내린다고 하고 크게 두 차례 비가 집중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한 차례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출근길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비를 보면서 1mm, 2mm, 20mm, 30mm 이런 거 봤는데 오늘 알람 같은 게 오잖아요. 상암동 13시까지 101mm. 엄청 놀랐습니다. 10cm 이상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재난 관련 소식인데요. 조금 전 오전 7시 20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경기 의정부시와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입니다. 7월 18일 오전 7시 20분 경기 부천의정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북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상황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알립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려줍니다. 또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즉시 대피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시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강남에 비가 많이 오면요. 강남역 근처에 물이 쫙 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일까지 청취율 조사 있는데요. 청취율 조사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청취율 조사 전환은 이어집니다. 전환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올 텐데요. 꼭 받으셔서 어떤 라디오 듣고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간에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을 추첨할 예정인데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응원 문자나 청취 인증 문자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커피 쿠폰은 보낸다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청취율 조사 끝나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뉴스 좋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좋았다고 하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